따박따박 스윙란은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이렇게 1%대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엄청난 폭락 이후에 이제 7만원까지 떨어진 그 이후에 언제 다시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바로 쏘아 올려주는 반등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온 시점에서 바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나 조금 더 이렇게 더 떨어지게 될지 더 하락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주주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최근에 삼성전자 가장 큰 뉴스 뭐였습니까? 바로 전날에 결국에는 이 HBM으로 엔비디아를 뚫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한 번 더 이제 루머, 이제 소문이다. 삼성전자 HBM3 공급 루머 삼성은 여전히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전날에 이제 HBM3 공급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7일에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시통을 인용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 8단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삼성전자가 이 테스트는 진행 중이다. 보도가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해명을 또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터 통신이라는 곳이 벌써 올해에만 벌써 공급 관련 보도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계속해서 콜 테스트 통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도만 통과했다 통과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 로이터 통신의 외신을 우리가 믿을 만한 외신으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되냐 이런 의심의 단계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때요? 이 언론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론 기사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역시 전날에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전날 이제 미국 주식에서 장 초반에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했다가 그대로 음봉 길게 말아내리면서 사실상 마이너스 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주가가 빠르게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정말로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주식도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주식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을 믿는 개미들 박엔세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빚투를 시작하고 있다. 지금 빚을 내가지고 이제 뭐 신용거래뿐만 아니라 따로 이제 대출까지 내가지고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강하게 아주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 증권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가에서 최근 반도체 업종의 주가 급락은 과도했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부분들 역시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주가가 또 한 번 과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차지기 때문인데요. 뭐 증권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매력적인 진입점이다. 목표가가 뭐 13만 원이다. 지금 현재 7만 원에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뭐 13만 원까지 내주면서 삼성전자 강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물론 오를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부분은 뭐다?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 흐름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단기적으로 엄청난 급락을 급락, 급락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급락, 또 한 번 나와서 급락 나오게 되면 증권가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그냥 이건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다. 또 한 번 저점 매수기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많은데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또다시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오늘 무슨 날이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다. 옵션 만기일 제가 계속해서 눈을 말씀드립니다. 8월 8일 옵션 만기일이고 이날에는 주가가 아직까지 받쳐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개인과 기관, 아니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종합지수, 시장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를 받치는 흐름이 나오는 게 8월 8일이고요. 내일 8월 9일부터 이제 바로 다음 주까지 해서는 이제 받치는 흐름이 없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시장이 조금 흐를 수 있다. 흐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응 시점은 아니다. 매수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매수 시점 나왔을 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따로 알려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폭락 시점 8월 1일 폭락 시점에 이거 폭락 패턴 나왔다. 반드시 비중 줄이고 도망쳐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매도 타점 해드렸던 것처럼 또 한 번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 타점 다들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진짜 타이밍이 왔을 때 말씀을 드릴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 알고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같이 한 번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덩달아서 타점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영상은 이제 제가 찍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따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참여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한 통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 바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변동성 이 변동성이 너무나 큰 시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들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함께 대응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방향성 잘 잡고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 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저한테 참여 신청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런 내용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역시나 중요한 내용은 결국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얘기가 지금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복 수위를 고심 중이다. 12일에서 13일 공격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커질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이 지나서 다음 주 초반까지 주가가 떨어져 폭락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관련해서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전쟁이 발발했어. 실제 공격을 이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가가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뒤로 다시금 폭발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진짜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제대로 모든 리스크가 터지고 제대로 모든 전쟁, 공격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가 정말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타점이 왔을 때 수급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 수급을 따라서 빠르게 빠르게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